네, 드디어 오늘 저희 영화가 첫 선을 보이게 되었는데요.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저희 장훈 감독님하고 배우분들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택시운전사 연출을 맡은 장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기사 역할을 맡은 유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송광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류준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뉴스토마트의 신건이라고 합니다. 감독님, 먼저 감독님께 두 가지 질문 드릴게요. 이번이 5년 만에 복귀 작품인데 소감이 좀 남다리실 것 같은데 어떤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고요. 영화 보니까 택시 소품이나 그 시대의 광주 같은 걸 구현하기 많이 어려우셨을 텐데 특별히 신경 쓰신 점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배우분들께는 시대극인데 세 분 다 시대극을 해보신 적이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번 작품에서 어떤 차별점을 두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 고지전을 개봉했던 게 2011년 7월이었는데요. 한 6년 만에 작품으로 만나 뵙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되게 오랜만에 그 이렇게 작품으로 관객분들 만나게 된 어떤 기회고 오늘 처음 또 선보인 자리여서 너무 떨리고 설레고 긴장도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광주 80년대를 재현하는 부분은 지금 사실 대한민국의 80년대 풍경을 가진 어떤 공간들이 많지는 않아서요. 전국적으로 헌팅팀들이 장소를 후보지를 뽑아서 선택하고 그리고 미술팀이 만섭이 길로 운전을 하면서 지나치는 거리들을 꽤 긴 구간들을 세팅을 하고 그리고 CG도 같이 도와서 당시의 풍경을 완성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 이어서 배우분들 아까 질문, 답변 부탁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차이점을 둔다라기보다는 그냥 어떻게 또 이 작품에서 그 역을 크게 누가 안 되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그의 9중 날씨에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글쎄요, 시대극이라고 해서 특별히 배우들이 마음이라든 다른 태도를 가지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단지 이제 좀 현대사에서 참 아픈 비극을 그리는 영화이다 보니까 그런 어떤 심리적인 측면, 그러니까 꼭 비극을 꼭 슬프게만 이렇게 묘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사실 그 자체의 어떤 부분들을 그린다든지 그런 부분들보다는 좀 더 이제 저희들이 이 영화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할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좀 표현 방법들을 좀 더 관객분들에게 희망적이고 좀 더 진취적인 어떤 그런 느낌의 어떤 영화를 만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시대극이라고 해서 또 앞선 작품들과 차별점을 크게 두지는 않았고요. 역시 시대극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역시 고증이나 이런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적인 모습부터 내적인 모습까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특히 내적으로 실제 나라면 그때의 그 시절에 광주의 한 학생이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작품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어서 기자님 질문, 저 뒤쪽에서 받겠습니다. 어디까지가 이 영화의 실화이고 어디까지가 허구인지 좀 묻고 싶습니다. 네, 그 보통 이제 이런 실화 소재의 영화 같은 경우에 영화가 다 끝나고 나서 실제 그 다큐 화면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 엔딩 크레딧의 한쪽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저희는 두 번째 질문하고 연관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사실은 힌치페터 기자님의 2003년도 송건 언론상의 수상소감에서부터 택시기사 김사복과 광주 시민들한테 감사한다라는 수상소감에서부터 출발한 이야기이고요. 그거를 영화적으로 그분의 어떤 실화를 베이스로 극화해서 시나리오 작업을 하였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힌치페터 기자님의 이름을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었어요. 다른 이름으로 저희가 임의로 독일 기자로 역할의 이름을 붙였었는데 처음 이제 그 영화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힌치페터 기자님을 만나러 독일에 갔을 때 이제 영화 스토리를 들려드리고 힌치페터 기자님이 이제 스토리 어찌 됐든 다큐가 아니고 이제 영화다 보니까 그 영화적인 구성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셨고 그 영화 스토리를 되게 좋아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 둘러서 이제 그 독일의 기자 이름 극중 이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피터 극중에서 줄여서 부르는 이름은 힌치페터 기자님이 이제 그 본인이 얘기해 주신 거거든요. 본인이 이제 피터라고 불리기도 한다. 그래서 그런 어떤 말씀들이 직접 이분의 이름을 써도 괜찮을 것 같다. 또 그걸 원하시는 것 같아서 극화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어떤 이름을 실명을 사용했고요. 그 힌치페터 기자님의 어떤 그 20일 날 서울을 출발해서 21일 날 이제 다시 서울 광주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그 여정 최대한 그 리얼베이스를 영화에 담으려고 했고요. 근데 이제 그 잘 알려지지 않은 만섭이라는 인물 그리고 광주에서 만나는 그 황기사 그리고 구재식 역할은 영화적으로 그 당시의 광주 시민들의 어떤 증언이나 그런 것들을 토대로 창조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 힌치페터 기자님의 라인하고 그 만섭의 라인 그리고 광주 시민들의 라인이 이제 섞이면서 그 영화적인 어떤 균형점 안에서 지금 영화적으로 이야기를 만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힌치페터 기자님이 그 보안사의 연락 그 어떤 자기 신고를 하지 않고 들어와서 몰래 광주로 내려가서 20일 날 내려갔을 때 통빈 고속도로나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건문소에 걸리는 부분 거기서 이제 만섭이 기지를 발휘해서 그 극중 김사복이 기지를 발휘해서 색길로 광주를 잠입하게 되고 그리고 광주 시민들의 환영을 받고 그리고 광주에서 어떤 그 되게 따뜻한 사람들 그 뭐 기름을 공짜로 나눠주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 말씀을 하셨고요. 그때 이제 촬영하시면서 경험을 하셨었고 안녕하세요. 저 감독님하고 새 배우분들께 질문 드릴게요. 저 TV 데일리 한예지 기자이고요. 감독님께 먼저 질문 드리면 영화가 인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그 배경을 그리는 데에서 광주 시민들이 그때 총살을 당하고 이런 장면들은 굉장히 적나라하게 그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이 이 영화를 담아내실 때 좀 어떤 점에 초점을 둬서 이 부분만큼은 꼭 그려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신 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새 배우분들께는 직접 1980년대에 광주를 극중 역할로 살아보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광주에 대한 기억이나 이런 것들과 직접 영화를 찍어보면서 좀 달라진 감성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말씀처럼 인물에 초점이 맞춰진 영화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 인물이 처음에 어떻게 보면 우리랑 되게 비슷한 보편적인 소시민이고 보통 사람인데 서울에서 전혀 정보가 광주에 대한 어떤 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광주에 내려가서 처음 그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어떤 느낌들을 받게 되고 거기서 만난 사람들과 또 상황들의 어떤 관계에 의해서 어떤 심리적인 변화를 갖게 될까 그런 부분이 아마도 관객분들이 이 영화를 보시면서 감정적으로 따라가면서 볼 수 있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런 어떤 한 인물의 심리적인 변화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인물을 둘러싼 세계가 제대로 보여지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연출자로서 한국 현대사의 굉장히 비극적이고 슬픈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루는 부분이 너무 조심스럽고 또 부담도 많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안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정확히 보여줘야 되는 부분들은 또 보여줘야 된다는 어떤 판단하에 지금 정도로 어떤 광주의 그 당시 우울의 모습이 담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배우분들 답변 부탁드릴게요. 저는 너무 어렸을 때라 그렇게 어렸을 때는 그 당시에는 그런 민주화운동에 대한 그런 기억은 그냥 TV로 그냥 화면 버스 있는 그런 유명한 영상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만 보고 그때는 몰랐었는데 이제 뭐 배워가면서 커가면서 좀 알게 됐죠. 그런데 저는 사실 오늘 그동안 본 것도 많고 느낀 것도 많지만 오늘 더 많은 걸 저도 영화를 처음 봤는데요 더 물론 극화된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그때의 시민군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한 개인기인 그분들의 숨은 희생이 저렇게 있었겠구나라는 거를 오늘 저는 조금 더 짙게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다들 비슷하겠지만 저는 그때 중학교 2학년 때라고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그때는 뭐 이외진 씨는 그때 TV가 계셨던 모양이 TV가 있었던 모양이네요. 저도 저 동네에서 저는 TV는 그때요 거의 구경하기 힘든 시대를 해가지고 라디오 방송에서 폭도들을 진압했다라는 아침 뉴스가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첫 번째 들었던 기억이 휴 다행이다. 중2 때 그때 드디어 진압이 됐네. 그리고 이제 홀가분한 마음에 학교를 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왜곡된 어떤 보도와 통제로 인해가지고 눈과 귀를 막았던 그 시대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그래서 촬영을 물론 그분들의 고통과 비극을 어떻게 다 깊이 알겠습니까만 그래도 촬영을 하면서 참 어떤 무거운 마음 그분들 희생당하시는 많은 분들의 어떤 고귀한 어떤 정신들이 조금이나마 진정성 있게 영화로 담아서 많은 분들에게 진실을 알리고자 나름대로 연기하지 않았나 많이 부족했지만 그런 점에서 조금의 어떤 마음의 빚이 있었다면 그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아주 정말 정말 작은 마음 빚이라도 좀 덜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두 분과 다르게 그때는 아직 제가 태어나지 않은 시기여가지고 어떤 그런 구체적인 기억은 없는데요. 저도 사실은 어렸을 때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이제 이런저런 기사나 뉴스들을 보면서 제 어렴풋한 기억으로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러면서 이렇게 사진들 몇 장이 이렇게 막 공개되고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서 뭐지? 이러면서 찾아보게 되면서 그때 이제 알게 되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흐르고 하면서도 이 영화를 하기 전에 푸른 눈의 목격자라는 다큐멘터리를 실제로 제가 방송으로 본 적도 있고 하면서 아 참 가슴 아픈 기억이 있었구나라는 기억이 있는데요. 저는 뭐 사실 이 시나리오 자체를 읽고 나서 이 영화에 참여하게 된 것 자체가 굉장히 감격스러웠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정하고 정서를 느끼는 포인트하고 타이밍이 다른 배우 등장인물들하고 다른데요. 그 중간에 마지막 부분에 어느 정도 공주된 감정을 가지고 있다가 자신의 그 연락처와 이름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다시 빠져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의 변화가 아니라 두 번의 변화를 통해서 인물하고 영화를 굉장히 고급스럽게 표현하게 된 부분이 있는데요. 실제 감정 입혀서 이렇게 연기를 하셨을 때 그 부분을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표현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영화 속에서 이제 극중 이름은 김만섭으로 나오지만 실제로 김사복이라는 실제로 힌츠페터 기자분이 받았던 연락처가 그래서 지금은 그분이 뭐 지금 살아계시는지 아니면 돌아가셨는지는 잘 확인이 안 되지만 그분의 마음도 똑같지 않았을까 그게 어떤 두려움보다는 가장 자연스러운 어떤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저도 이제 택시운전사라는 영화가 물론 다른 배우분들의 역할도 있지만 이 김만섭이라는 주인공이 어떤 거창한 정치적인 이념과 사회적인 발언 이런 걸로 이 어떤 사건과 인물을 대한다고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이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택시기사의 어떤 돌이든 인간적인 돌이든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 않았나 그런 점에서 이제 어떤 감정이나 상황을 대처했던 것 같고요. 김사복이라는 본명인지 가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글을 적어줄 때는 그만큼 또 그때만큼의 또 그분의 어떤 처한 어떤 상황들 속에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온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받아들이고 연기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 이번에 왼쪽에 질문이시신 분 있으셔서 네. 영화평론가 황진미입니다. 감독님께 두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러닝타임이 137분? 이렇게 보통 영화에 비해서 상당히 긴 편인데요. 영화가 이제 역사적인 장면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감동의 어떤 시동이 걸리기 전 장면이 상당히 좀 길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인물들이 어떤 감정의 변곡점을 겪는 그런 과정도 좀 압축적이기보다는 상당히 좀 긴 흐름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편집을 또는 영화의 리듬을 어떻게 선택적으로 가져갔는가라는 거에서 감독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홍가호 씨랑 처음에 10만 원 가지고 실갱이를 붓고 하는 그런 장면들 같은 것이 이제 굳이 그렇게까지 길 필요가 있었을까?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소시민이라는 그거 하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긴 것이 필요했을까? 뭐 이제 이런 의문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제목이 택시 운전사이고 물론 가장 중요한 인물이자 관객들을 끌고 들어가는 외부인의 눈의 역할을 하는 것은 송강호 씨의 역할인 것은 맞는데 여기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외신 기자 피터의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외신 기자 피터의 어떤 심정이라든가 아니면 그 캐릭터의 구축은 너무 기능적으로 아주 평면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가 예를 들면 앞부분에 이 사람에 대한 관객의 호감이 굉장히 좀 덜 느껴지는 그런 대목도 많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의로운 또는 기자정신에 투철한 사람이라는 것은 알겠지만 이 사람에 대한 인간적인 매력이라든가 그런 감정이입의 순간 같은 것이 그렇게 많이 드러나지 않는 것도 감독님께서 나름대로 선택을 하셔서 그렇게 그리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화가 좀 이제 그 러닝타임이 137분이다 보니까 다소 길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 제가 이제 편집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그 영화마다 이제 호흡이 빠른 영화가 있고 또 이렇게 천천히 더 바라보는 영화가 있고 영화마다의 어떤 호흡이 있는데 그 택시에 가장 잘 어울리는 호흡은 지금 그 완성본으로서의 편집 호흡이 아닐까라는 것을 이제 여러 버전들을 편집을 하면서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됐고요. 그 만약에 이제 80년 5월의 어떤 광주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그 이제 그 부분을 기다리면서 이제 영화를 보신다고 하면 사실은 말씀처럼 그 앞부분에 이제 그 캐릭터의 설명에 관한 부분들이 좀 길게 느끼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사실 그 만섭이라는 인물이 전혀 이제 거기에 대한 정보가 없이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제 처음 듣지도 못했던 듣고 보지도 못했던 어떤 그런 상황들을 겪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된 이야기다 보니까 앞부분에 어떤 그 캐릭터 설명이 충분히 필요했다고 생각하고 그런 어떤 부분들을 따라서 관객이 만섭이 그 심리적인 변화를 감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지점들을 같이 감정 입혀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작업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영화는 이제 다른 광주 영화와 다른 것이 그 독일 외신 기자와 그 서울의 그 평범한 택시 기사 그 두 분의 시선으로 그 광주 5월의 광주가 보여지는 어떤 영화인데 아무래도 그 전체적으로 이제 그 택시가 가야 할 방향 그리고 그 겪어 거쳐가게 되는 어떤 상황들은 독일 기자를 통해서 그 만섭이 이제 운전을 해주고 따라가게 되지만 그 관객들이 겪어야 되는 그리고 감정 입혀서 느끼는 부분은 아무래도 외신 기자보다는 그 만섭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전달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저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들어갔어도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는데 최대한 압축해서 가자. 이제 그런 부분들을 현장에서도 그렇고 토마스 크레치만 하고도 많이 이제 공유를 하고 그 작업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표정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로 사실은 되게 압축적으로 표현한 부분들이 피터 같은 경우에는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 들어주시면 네, 저기 왼쪽에 네, 안녕하세요. SSTV 홍해민 기자라고 합니다. 영화 재밌게 잘 봤고요. 저 일단 감독님께 먼저 질문 드릴게요. 조용필 씨의 노래가 여기 단발머리가 극 초반에 나와요. 그 초반에 그 음악을 삽입하시게 된 이유도 궁금하고 아무래도 최초로 영화에서 쓰이다 보니까 그 사용을 어떻게 하게 됐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배우 세 분께는 토마스 크레치만 씨랑 같이 호흡을 맞추셨는데 아무래도 외국 배우다 보니까 한국 배우와는 또 다른 호흡을 보여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촬영 에피소드는 없었는지 호흡은 어땠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그 단발머리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1979년도에 발표된 곡인데 당시 시대의 명곡이고 당시 시대적인 어떤 느낌을 가질 수 있는 대표적인 곡이라서 사실 영화가 시작되면서 관객들이 이제 그 단발머리를 들으면서 그 시대적인 분위기로 같이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앞부분에 단발머리를 사용을 했고요. 사실 단발머리는 시나리오 단계부터 써놨는데 써놓고 나중에 이제 그것을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주변에서는 이제 조영필 씨가 사실은 영화의 본인 음악을 잘 허락을 안 해주신다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쉽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그때 이제 그 시나리오랑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송강호 선배님이 하시기로 결정돼 있는 상태였는데 그런 상황들을 이제 전달드렸더니 너무 빨리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한 뭐 일주일 안에 하루 이틀 안에 답변이 왔던 것 같아요. 서영에도 좋다고 그래서 너무 의외였고 단발머리를 쓸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그 영화의 단발머리를 사용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그 조영필 씨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 토마스 크리치만 배우하고 연기를 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뭐 전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이렇게 크게 이렇게 한 게 없었고 전 예 그냥 저는 그냥 바디랭기지로 했던 것 같고 평상시에 촬영장에서는 정말 그 본받을 게 많은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낯선 땅에 와가지고 정말 좀 힘들을 텐데 날씨도 작년에 되게 더웠잖아요. 진짜 불만 없이 이렇게 잘 적응하시면서 그렇게 또 막 자기가 찍었던 이렇게 사진도 보여주고 그러면서 좋은 시간을 저는 많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비슷하고요. 네. 그분이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헐리우드에서 많은 작품들 세계 각지에서 촬영하다 보니까 뭐 특히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작품을 한다고 해서 뭐 생소하고 뭐 그런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또 국제적이고 세계적인 배우이시기도 하고 단지 뭐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너무 폭염 때문에 고생하신 그런 기억이 나는데 뭐 아주 그 분위기 좋게 그리고 오히려 저희들이 배려를 해줘야 되는데 그분이 우리들을 배려하는 장면들도 많았고 그만큼 경험과 어떤 인격이 훌륭하신 분이었습니다. 저도 뭐 일단 할리우드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한 게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많이 해소할 수 있는 궁금증을 많이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음 일단 현장에서 굉장히 유쾌한 모습이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가장 막내였는데 어떨 때는 굉장히 그 막내보다도 더 장난기가 가득해가지고 현장을 좀 이렇게 분위기를 많이 이렇게 띄웠던 기억이 있고요. 또 반대로는 촬영에 임할 때는 굉장히 그 진지한 눈빛과 어떤 연기에 대한 그 열정이 그 정말 그 더위보다도 더 뜨거울 정도로 느껴져가지고 아 이렇게 즐기면서 촬영을 하는 게 연기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어떤 힘든 상황을 잘 이겨나가는 뭐 우리보다 더 특별한 힘든 상황이 있었겠죠. 타지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즐겁게 공감하고 일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신선한 충격 아닌 충격으로 다가왔고요. 그래서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지 못한 지금 토마스 크리스티만 배우에 대해서 말씀 주셨고요. 네. 저희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 다 해주셨고요. 저희 그럼 마지막으로 감독님하고 배우분도 인사 말씀 듣고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부터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이렇게 영화에 관심 갖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택시 운전사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얼마 전에 어느 토크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소중한 사람들의 소중한 얘기를 그린 소중한 영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보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유혜진 씨, 유준열 씨 같은 정말 따뜻하고 아주 실력 있고 정말 훌륭한 배우들하고 같이 연기할 수 있는 토마스 크리스티만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어떤 과정 속에서 느꼈던 행복함이 영화 속에서 그대로 고스란히 관객분들에게 전답되리라고 생각하고 그런 따뜻함으로 이 영화가 기억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 작품에 참여하게 된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격스러웠던 순간이 있었는데 영화를 같이 찍으면서도 굉장히 감동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영화를 보고 나서도 같은 마음이 들었고 여러분들도 그 뜨거움을 느끼셨으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기자간담회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잠시 여기 자리 정리하고서 포토타임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물러났다 다시 오겠습니다. 저희 사진 기자님도 왼쪽 먼저 봐주시겠어요? 그 다음에 정면 봐주시고요. 다음에 오른쪽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저희 퇴장하겠습니다. 저 이어서 유혜진 씨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무대 왼쪽 먼저 봐주시고요. 네. 가운데 봐주시고 오른쪽 봐주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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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저희 송강호 씨 네. 왼쪽 먼저 봐주시고요. 네. 네. 가운데 봐주시고 네. 네. 오른쪽 봐주시고요. 저희 이어서 배우 세 분 함께 촬영하겠습니다. 두 분 무대 위로 올라와주세요. 네. 네. 다 같이 왼쪽 먼저 봐주시고요. 네. 가운데 봐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른쪽 봐주시고 네. 네. 파이팅. 네. 지금 할까요? 아니면 파이팅. 파이팅. 네. 네. 저희 마지막으로 감독님하고 한번 단체 촬영하겠습니다. 감독님 올라와주세요. 다 같이 왼쪽 먼저 봐주시고요. 가운데 봐주시고요. 오른쪽 봐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감독님하고도 함께 화이팅 한 번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왼쪽 먼저 보시면서 네, 가운데 보시고 네, 마지막으로 오른쪽 보시고 다시 한 번만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택시운전사 시사회 및 기자간담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